그림 가는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 그 다음에 공전 궤도의 20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외적 요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경사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률이 나와 있어요 주기가 경사각의 변화 주기가 더 짧죠 우리 굳이 경사각과 20률이라고 써 있지 않아도 20률은 약 10만 년 그 다음에 경사각은 약 4만 1천 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외적 요인은 2만 6천 년 이런 것들도 좀 외워 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안 나와 있을 때도 도움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는 위도별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량의 편차 뭐 추정값 빼기 현재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ㄱ, ㄴ, ㄷ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우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보기 편한 건 아무래도 북반구 우리나라 있는 쪽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월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6, 7, 8월 쪽은 북반구는 여름입니다만 남반구는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 뜨거워졌어 라고 혼자서 생각할 때 그게 북반구냐 남반구냐를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북반구 위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보기 편하니까 그럼 북반구는 여름이 지금 뭐냐면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편차가 평상시보다 많아요 그럼 우선 나그림은 아 여름이 북반구 같은 경우는 북반구는 여름이 훨씬 기온이 올라갔어 그죠? 그 다음 1월, 12월, 겨울입니다 오! 태양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네 아 겨울은 기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졌어 그래서 연교차는 평상시보다 커졌어 이게 나 그래프예요 그죠? 그럼 연교차가 평상시보다 커지려면 여름에 훨씬 더 많이 도달하려면 ㄱ, ㄴ, ㄷ을 분석해 보자고요 지금 ㄱ 같은 경우는 경사각이 현재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20률은 현재보다 커요 20률은 현재보다 크고요 경사각은 현재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와 비교했을 때 현재와 비교했을 때 지금 ㄱ은 다시 얘기하지만 20률은 큽니다 현재보다 경사각은 작아요 현재보다 우선 이렇게 해놓을까요? ㄴ은 20률은 현재와 같습니다 20률은 현재와 같고요 그 다음에 경사각은 현재보다 커요 이해 가시죠? 자, ㄷ은 여기입니다 그럼 20률은 현재와 같아요 20률은 현재와 같습니다 ㄴ, ㄷ은 20률은 같네요 경사각이 현재보다 작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현재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재 거 현재는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지구가 태양주의를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고요 원일점에서 이렇게 근일점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 보자고요 옳은 설명 골를 했고요 경사각하고 20률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세차 운동은 신경 쓰시지 말고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량의 차이는 이라고 얘기하면 자, 이건 20률과 관련된 거죠 20률이 클수록 뭐하게 되는 겁니까? 20률이 클수록 20률이 클수록 지구 공전 궤도의 중심에서부터 태양이 훨씬 더 근일점 쪽으로 많이 가는 거니까 차이가 크게 나타날 거예요 기억이 20률이 크죠 ㄴ, ㄷ은 현재랑 20률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이는 기억이 훨씬 클 겁니다 하시면 되고요 자, ㄴ 나는 ㄴ 자료에 해당하냐 물어봐요 지금 여름이 더 뜨거워지고 겨울이 더 차가워져야 돼요 북반구에서 그럼 ㄴ이냐 한번 물어보시면 20률은 똑같을 때 경사각이 지금보다 커집니다 경사각이 지금보다 커져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근일점일 때가 북반구 겨울인데 경사각이 커지면 남중고도가 낮아지면서 겨울이 더 추워져요 그렇죠? 경사각이 낮아지면, 작아지면 겨울이 따뜻해져야 되거든요 ㄴ만 경사각이 커지면서 겨울이 추워지고 여름이 더 더워지는 그래서 아, 나는 ㄴ 자료가 맞구나 구요 ㄷ, 35도 S입니다 35도 S, 남반구에요 여름철 낮의 길이 그럼 ㄷ은 경사각이 우리 여름철 낮의 길이는 남중고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경사각 보셔야 되거든요 경사각이 작아져요 그럼 경사각이 지금보다 작아지면 남반구 여름철이니까 근일점이거든요 남반구 여름철은 근일점이에요 20률은 똑같고요 경사각만 작아졌어요 ㄷ이 그러면 남반구 여름철은 경사각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남반구가 태양의 반대편으로 이동하죠 그럼 남반구가 경사각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여름이 시원해져요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ㄷ이 현재보다 길다는 낮의 길이가 길다는 틀리게 돼요 낮의 길이가 짧아져요 남중고도가 작아지면서 그래서 답은 ㄱ, ㄴ, 4번이 되는 겁니다 너와atching 오feh 赤 바 na 한글자막 by 한효정